중국 유소년 축구 최강으로 꼽히는 축구 소장과 청주 FCK가 축구 팬들의 큰 관심 속에 맞대결을 벌였습니다. 한중간 자존심 대결에서 청주 FCK가 신승을 거두며 양팀 모두 서로에게 한수를 배우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. 조용건 기자입니다. 8대8 유소년 축구 룰로 진행된 경기. 1쿼터 시작 후각이 울린 지 2분여 만에 청주 FCK의 첫 골이 터집니다. 2쿼터도 청주 FCK의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. 중국팀을 몰아붙이며 3골을 추가하는 사이 중국은 한 골을 넣는 데 그쳤습니다. 하지만 김혜건 등 주전이 빠진 3, 4쿼터 경기의 흐름은 중국 2구로 넘어갔습니다. 3쿼터에만 2골을 내주며 청주 FCK는 4대3에 신승을 거뒀습니다. 중국 77경기 전승을 거둔 팀답게 중국팀도 부적 성장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. 예전에는 10대0으로 나서 좀 쉬웠는데 경기가 중국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좀 어려워져가지고 좀 긴장된 것 같아요. 중국 축구 소장의 도전으로 성사된 이번 경기는 한중 유소년 축구에 자존심이 걸린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었습니다. 중국도 이제 많은 패스 축구도 하고 많이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분발해서 다시 한번 경기를 했을 때 좀 더 확고한 경기력을... 주전 선수들이 스페인 리그 진출을 노리며 국내 최강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주 FCK. 하지만 5, 6학년들의 뒤를 이을 선수 발굴과 육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.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.